제가 토요일날 이런 얘기 했어요. 요하원 게시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씨를 뿌려놓고 갔는데 재림 때 수확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수확물이 있는가 이거죠, 지금 현재. 교회에는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나 지켰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온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다가온 거다. 지금 거의 전해졌죠. 전해지긴 했는데 도가 제대로 전해진 건 아니고 그냥 교회가 땅끝까지 퍼진 거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거의 점령했죠. 제가 이런 학당을 저는 열악한 저희는 영세업체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대형교회들 건물을 보면 쫄리죠.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하냐.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대형교류들이 서로 길 마주 보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도 누가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어디서 갖다 바치는 거야. 이 좁은 동네에 그런 대형교회들이 여기 이 근처만 해도 엄청 많아요. 신기하잖아요. 저 예전 생각이에요. 예전에 잘 모를 때 뭐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외형은 보면 그럴싸한데 교회 안에도 보면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거의 뭐 천상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던데요. 그렇게 해서 되면 진짜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수학물이잖아요. 실제로 열매라고 부릅니다. 열매. 여러분 거듭나시면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불러요. 불교식 표현만 아시지 말고 기독교식 표현도 아주 좋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이제 우리 애고라고 치죠. 애고가 성령을 깨닫죠. 이 자체로 어떤 열매를 하나 맺은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깨닫는 것만. 성령 깨닫는 것만. 그러면 이제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짓을 안 했는데 의로운 존재라고 불릴 칭자예요. 칭호 그러죠. 불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성령만 만나도 여러분이 특별한 짓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도 진짜 믿고 연불하면 부처님 만나듯이 진짜 믿고 기도하면 만나요. 하나님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뭘 택해서 하시든 예수님하고요. 예수님 그 말에 모든 거를 예수님한테 맡기고 믿고죠. 믿고 맡기고 내 인생까지 다 믿고 맡기고 여유로우실 수 있으면 그 순간 이미 성령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을 쥐고 있는 한은 성령한테 못 맡겼으니까 성령한테 제대로 못 맡겼으니까 믿음이 형성되지 않고 진짜 믿었다 하는 거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령 믿고 뒤로 자빠집니다 하고 자빠질 정도로 믿고 계시냐고요. 그 믿음 상태에 계시면 그게 이미 견성 상태예요. 불교에서 말은. 순간순간 맡기고 가시면 순간순간 성령과 하나로 하나 되어 굴러가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뭔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방법이 쉬우면 진짜 쉬워요.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요. 정확히 그거라는 걸 모르면 엄청나게 헤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견성 콘서트 한 7년 전에 강의할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불교에 많은 신자분들은 이미 견성했는데 모르고 있다.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겠다. 그게 그겁니다만 하면 끝날 분들이 많다. 왜? 체험은 다들 쌓여 있다. 그런데 그게 그거라는 걸 몰라서 견성을 또 찾아 헤맨다. 교회분들도 똑같아요. 그게 성령입니다 하면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계속 성령을 만났는데도 그게 성령입니다 하는 한 마리를 누가 안 해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성령을 만날 때까지 끝없이 방황하고 헤매게 돼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이 순수한 영의 상태 I am 상태 오직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있는 그 상태 나 100%의 상태예요. 이 상태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그냥 그 상태가 여러분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칭의예요. 이 상태에서 이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화는 열매를 이제 그 맺힌 열매를 제대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제대로 익을 수 있게. 그래서 익으면 성화에서 익을 대로 익으면 성화에서 이미 익죠.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익어요. 익으면 그럼 뭐 하죠? 수확을 해야겠죠. 그 수확이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수확이라는 게. 이게 추수죠. 추수. 그러니까 이게 동양식 표현을 해볼게요. 중국 도가식 표현으로는 이걸 태아가 생겼다고 결태 그래요. 이거는 양태. 태아를 기른다. 이거는 출산이요. 출태. 이게 봄, 여름, 가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해당돼요. 뭐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죠. 열매 생긴 게 봄은 아닌데 이 성장 리듬이 그렇다고요. 봄, 여름, 가을처럼 뭐가 성장해가죠. 똑같아요. 열매가 하나 맺혀도 똑같아요. 그 안에 또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열매가 맺히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예수님도 그 감각을 갖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추수하러 올게. 라고 하는데 추수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대로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열매를 맺은 거긴 한데요.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 와야 익어요. 그러니까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기 도노, 견성을 했더라도 점수라고 하는 끝없는 수양이 없으면요. 끝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려는 노력이 없으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익질 않아요. 안 익은 열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정확히 받고 성령 안에 24시간 살아야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하고 1초 만났잖아요. 1초간 칭의예요. 왜? 그 다음에는 마귀 종에 가 있거든요. 마귀 소속으로 가 있거든요. 칭의는 하나님 소속이 됐다는 얘기인데 잠깐 1초 성령 체험하면 그때는 하나님 소속이었죠. 교회에서 아주 기도를 잘해서 뿅 갔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 소속이었죠. 교회에 나오면서 마귀 소속이에요. 바로. 뭘 가지고 하나님 소속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한 번 하나님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것처럼 자꾸 이제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면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다고요. 하나님 자식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살고 살다 열매 맺어서 익어가지고 하늘이 볼 때 아주 훌륭한 수확물이다. 이거는 그 첫 열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이제 다 익었잖아요. 그 중에 첫 수확물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수확물. 첫 수확물은 하느님한테 제사 지내요. 바쳐요. 그거 모아서 하느님한테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확물 중에 첫 수확물이 된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때 처음 부활되는 사람들을 첫 수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 부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데 첫 수확물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한테 처음 바쳐지는 수확물이에요. 하여튼 그런 존재들이 이제 우리가 되려면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를 모르시고 먼저 하나님 만나서 성령 만나서 성령 안에서 24시간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성령을 만나시라고요. 24시간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틈날 때마다 자꾸 만나시다 보면 이럴 때가 와요. 아, 이분은 24시간 내 안에 늘 계시는구나 하는 걸 하고 안심할 때가 와요. 그럼 성령의 불이 안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그래요. 그럼 그걸 확인하게 될 때까지가 층의 공부가 주고요. 그때도 성화 공부도 있어요. 계속 노력은 성화인데 내가 확실히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원래 하나님 자녀였구나 아는 고단계가 층의고요.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자리 잡는 공부입니다. 이거는요. 성령 뜻대로 내 애고를 받고 가는 공부예요. 성화는. 그래서 불교의 점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느냐는 층의 문제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화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건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시시콜콜한 문제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결됐다고 해도 이 문제가 또 있는데 지금 교회는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성령과 지금 24시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믿는 분들만 하고 진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영혼에 내려와서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정화되어가는 이런 성화의 단계에 있는 분은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제 아주 습관이 되고 나한테 딱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았다. 뿌리 내렸다. 내 혼에 그게 이제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하늘이 천국으로 걷어 가신다. 천국에 보내주신다. 이 기본 논리를 아시면 우리가 교회 좀 다녔네 11조 좀 했네 이런 건 바리세파들 수준밖에 안 돼요. 바리세파 수준도 안 돼요. 그 정도 해가지고 바리세파들은 내가 웬만한 개명 다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도 안 된다고요. 그럼 율법으로 갈 거면 율법을 아예 제대로 지키던가 그럼 곧 바리세파들 공부도 아니고 율법도 안 지켜요. 바리세파들처럼 그렇다고 또 성령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은요. 이 단계까지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알아요. 자기가 천국에 사는 거 알아요. 이미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게 완벽하진 않아도 그게 자기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립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런 건지 다 알아요. 이 단계까지 가면 성령 24시간 안 끊어지죠. 성령이 자명하다고 하는 건 자명한 거고 아니라고 하는 건 찜찜하다는 거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온전히는 못 살아도 내 안에서 성령이 24시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처럼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걸 알아요. 내가 다 부응을 못 해서 그렇지 계속 자명 찜찜 신호가 와요. 거기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습관이 몸에 베긴 사람을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제림이 되면 천국 간다 하는 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돼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부류가 다 다릅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이미 성량 받아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미 2단계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탁 불이 내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순교를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순교할 정도의 인물들이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순교라는 게 목숨 걸고 하나님 뜻 귀한 줄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즉 내 애고가 하자는 거 내려놓고 참나가 하자는 거 하시는 게 애고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자기가 부인당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난 매일 죽습니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삽니다. 성령이 부활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매순간 매순간이죠. 지금도 가만히 계시면 애고가 뭐라고 올라옵니다. 애고가 주장을 해요. 그거 내려놓고 자명학을 택하시는 게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게 도와주는 이게 성화예요. 이 엄청난 공부들이 있는데 이 공부에 제가 교회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분들이 영생에 이미 영생이 예정된 분들이라면요. 벌써 언행이 하나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제가 뵌 분들은요. 웬만하면 다 그 인간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 애고의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하시지 교회가 안 돼요. 벌써 그 애고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안 된다고 걱정할까요? 의인이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성공해요. 교회가 안 돼요. 그거는요.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월급이나 여러 가지 지금 지금 대출금 갚아야 되는 이런 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안 와서 걱정해요. 진짜 청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지면 이거 안 되는데 사업이 계속 영의가 안 되는데 그럼 이미 애고의 걱정이죠. 근데 예수님 말이랑 안 맞잖아요.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하면 나머지 다 준다. 그 실험의 결과물을 얘기해 주셔야 되죠. 왜 지금 의식주 걱정하느라 지금 하나님 팔아서 의식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심이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마음도 환하게 열려야죠.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제 마음이 닥치더라고요. 그 말 뒤에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고민이 느껴져서요.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땐 극소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요. 지금 교회나 절이나 지금 타락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근데 그걸 타락했다고 했을 때 타락했다고 했을 때 신자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공범이에요. 같이 다 타락해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해요. 심각한 거죠.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절에서 지금 스님들, 몇 스님들 지금 방송 나오고 난리 났죠? 신자들이 그거를 왜 넘기죠? 그냥. 신자는 신자라 치고 동료, 승려들 왜 반발 못 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수준이라서 그거에 대해 말 못합니다. 아니, 절은 차치하고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졌는데 지금 다 견디고 살아요. 교회는요. 무조건 네 교회, 내 교회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라고요. 한 몸에 부분들이 썩어가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내 교회 아니니까. 각자 자기 것도 이권 챙기느라 정신없고 영업하느라 정신없고 영업맨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잘 영업하면 좋을 텐데 자기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제 얘기가 진짜 저건 아니다. 저거는 일부에 해당된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부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교회 내에서 그렇게 저항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가 썩어간다고 하더라도 온몸이 난리가 나야 돼요. 그 일부 때문에. 아무도 말 안 해요. 일부의 문제예요. 이런 말도 아주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나는 괜찮아. 일부가 썩는 거야. 이게 성자들의 도를, 진리를 진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그게 자기 문제여야 돼요. 같은 승려라면요. 지금 승려들의 타락이 자기 문제여야 돼요. 자기부터 벌써 참여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 스님 계시더만요. 본인이 참여하고 있어요. 쟤는 다른 사람이죠. 본인이 참여. 왜? 내 문제라는 거예요. 저것도 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조직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사니 지금 내 밥에도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오염이. 그렇죠? 근데 나한테 당장 도움이 될 때는 침묵하다가 내 밥그릇이 이제 뭔가 똥물이 들어오면 그때야 또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다 천차입니다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형으로 돌아가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사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자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냥 제 양심에 충실한 발언을 할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성자들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만 제 양심에서도 이 정도 외치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 안 하실까 하는 그 말을 해보는 놈. 아시겠죠? 갈 길 바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 절망스러운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길이 선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빨리 걸으시잖아요. 이 길을 빨리 걷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나오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다 타락했더라도 분명히 그게 죄인 줄 알고 나한테서 그런 죄성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먼저 나부터 벗겨내면서 남들도 벗겨내게 도와줘야 됩니다. 나만 벗겨내고 있어도 안 되고 나부터 벗겨내되 남들도 다 벗겨내게 도와줘야 돼요. 여력이 되는 만큼 도와줘야 돼요. 역량이 되는 만큼 도와야 돼요. 그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얘기야. 나는 상관없어. 이런 거는 불가능한 소리예요. 성자들이 그러면 지구에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지구야 망하든지 말든지 성자들이요. 그건 중생들의 일부의 얘기고 우리 성자들이 있는 보살들이 있는 세계는 우리 극락은 괜찮아 하면 그만이죠.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합니까? 성자들이, 보살들이. 내 얘기고 내 일이니까 그렇죠. 그 마음의 조금만, 10분의 1만 이해해도요.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그런 안이한 자세들. 성직자들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각질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용인하고 있는 신자. 거기 또 기대서 나는 청정하다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이런 그런 분들이 성직자 맞나요? 지금 맑게 참선자라는 승려가 있다고 치죠. 고분은 맑으시다. 저기 종단은 썩었는데 그분은 맑으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분 양심에 그게 괜찮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요? 지금 자기가 그 자기 밥이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면서 더러운 수단으로 밥이 들어오는데 나는 지금 괜찮다고 나는 청정하다. 참선 많이 했으니까 청정하다. 그 업 다 같이 받는 겁니다. 왜? 서로 주고받았어요. 거기서 내가 이득 얻었으니까 나도 털어내야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양심을 닦아가다 보면 싫은 소리도 제가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똑같은 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바꿉시다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힘은 없지만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이 우주를 하나로 보는데 그 정교, 뭐 교회 다르니까 괜찮고 뭐 내일 아니니까 괜찮고 그런 것부터가 그분이 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속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냥 내려오세요. 거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나 하나 청정한 모습 보이면 된다? 남한테 다 쇼죠. 다 쇼예요. 옛날 태계 선생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태계 선생이 밑에 두 선비가 배우러 왔어요. 여름에 더운 날. 선비들 도포 다 입고 얼마나 더워요. 한 선비 오자마자 막 도포 벗고 목욕하고 난리 치고 한 선비는 마루에 의젓하게 선비가 그럴 수 있나 하고 이렇게 태계가 그 사람을 안 받았어요. 쟤 내보내라고 쟤 뭐든지 할 놈이라고 소시오패스라는 거죠. 더워 죽겠는데 저 상황에서 저러고 있는 거는 저거는 진짜 자기 욕심을 위해 뭐든지 할 놈이 다 내보내라고 옷 벗고 난리 친 선비는 받아들이고 둘 다 큰 선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제가 당파도 걸리고 그래서 이름을 안 밝힐게요. 왜냐하면 그 당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나왔을 수도 있어. 다만 여기서 우리가 취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태계가 자기 본연의 그런 본성 본연의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사람은 피하라 이거죠. 저거는 나중에 뭔 일이다 할 사람 자연스럽게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쵸? 힘들면 힘들다 아니 자기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 이래야 된데요. 이 소시오패스들은 욕망 뒤로 쟤 다 짓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인은요 진짜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같으면 있으면 없다고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없다라고 지르는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 행세하는 거예요. 고승 행세하고 성직자 아주 높은 도인 행세를 합니다. 그럼 남들보다 그 사람이 뭐가 더 대단해요? 고짓말을 잘해요. 그냥 고짓말을 잘해요. 그럼 당한 거예요. 나 도 얻었습니다.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해요. 일반인 같으면 흔들려 여기 침이라도 바를 것 같은데 침을 안 바르고 해요. 그럼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침이라도 바를 것 같은데 침을 안 바르더라. 진짠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무형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 가지고 막 질러버리면요. 여러분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걸 아는데 안 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땐 그건 이거는 정말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만 하면 먹는 거예요. 내가 전생이 뭐다 해보니 그냥 여러분 확인하실 길도 없잖아요. 몇 개 질러버리면 끝나요. 그냥 왜냐 이제 자기가 영업 안 해도 여기 오신 분 여기다 이제 돈 꼬라박은 분들이 영업해요. 정말 이분은 다르다니까 말해요. 정말 신령하고 옆에 가면 막 오라가 보이고 헛것도 보이고 그래요. 돈 많이 내고 나면 헛것도 보이고 그래요. 자기 마음 그분 법계에서는 이제 제가 말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 법계에서는 이제 그분 마음에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제가 어떻게 안 해도 여러분 법계에서 적당히 정보만 흘리면 여러분 법계에서 알아서 증강현실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가공이 된다니까요. 그런 결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해요. 그분들이 적당히 정교적인 위안을 얻게 해주고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시고 진짜를 원하시면 제 강의를 들으세요. 진짜 저는 그런데 관심 없고 진짜 베기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볼 때 보기 좋다 할 열매가 되시고 싶으시면 여기 오셔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뭐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는 그 똑같은 자리 그 성령 만나고 그 성령에서 자명하다고 보내는 신호를 쭉 따라가 보면 돼요. 따라가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는 게 칭의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쭉 따라가면 말 잘 듣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하나님 자녀는 다시 태보합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뜻 묻고 하고 자명함은 하고 찜찜함은 안 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게 익은 열매가 돼서 천국 갈 길이 열린다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거예요.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의 때 제가 현재 수확물이 전 지구적으로 제가 봤을 때 수확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요. 영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단계가 많지 이 단계가 없어요. 칭의 정도는 있어요. 즉 성령 만난 사람들은 있어요. 견성한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성령 안에 살아도요. 자기 고정관념과 아집을 안 버리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이 주는 평안만 누려요. 하나님이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들려요. 자기 진리를 고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 옛날 성인들처럼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황금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대부분 너 신성 얻었으면 넌 끝난 거야. 그게 제일 위대한 거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성과 함께 그냥 존재해. 이런 소리나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영성 지도자 소리 들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오네요. 반대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얘기하는 분들은 또 성령을 만나게 못 해줘요. 사랑하세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힘들어도 사랑하시다 보면 천국 가요. 막연한 소리죠. 가지 않을까요? 천국을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런 초딩 수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초딩 수준의 논리에서 못 벗어나요. 좋은 의도인데 열정은 좋은데 기본이 너무 안 되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성령을 만나는 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의도가 옳지 않아서 옳은 길로 못 갑니다. 우리는 그거 다 극복하자고요. 성령 만나고 성령의 뜻대로 양심무석하세요. 하나님 뜻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점검해 보시면요. 여러분 속에 욕심부린 거 여러분이 고정관념 가지고 꼼수부린 거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고치세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런 삶의 태도가 내 안에서 확립되면 여러분 그게 열매 맺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런 열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만나기만 해도 그게 하나의 결실입니다만 그게 제대로 익은 결실이라는 건요. 여러분 혼이 성령 이 말씀을 받아서 얼마나 소화했는가 얼마나 수용했고 그걸로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가지고 그게 진짜 결실입니다. 그 결실만 확실히 맺으면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알고 24시간 하나님 만나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 때로 살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는 알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살아서 이미 천국에 사니 죽어서도 천국에 살겠지 하는 게 당연해요. 성령이 성령이 살았을 때만 돌봐주고 죽었을 땐 안 돌봐줍니까? 그 정도는 공부해서 다 알아요.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그렇게 지내다 보면 생사를 넘어서서 나는 늘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지까지 빨리 가시라. 이 얘기 드리고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이네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령의 작용이죠. 아버지의 영광 성부는 성령을 통해 우주에 이렇게 영향을 행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내가 인자는 자신이죠. 메시아가 내가 나중에 재림 때에요. 천사들이랑 함께 올게. 그럼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불교의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성령 뜻대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상징해요. 꼭 인간과 다른 천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는요. 구원받은 존재에요. 천사들이랑 내려오겠대요. 뭐하러요? 구원 이제 또 다른 사람들 구원하러 내려올 테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된 거 가지고는 말 못합니다. 행한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실제로 산 사람들만 칭이 정도 얻어서 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야 근데 한 번도 의로운 자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산 사람들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인자가 다시 그 왕권을 가지고 지금은 그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이번 생은 다시 왔을 때는 내가 왕으로 올 건데 지금은 제사장 애연자로 오신 거거든요. 돈은 전해주고 사람들의 카르마를 갚아주려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지만 나중에 올 때는 왕으로 온다. 왕으로 와가지고 내가 심판할 건데 그때 행한대로 다 갚아주고 성령 뜻대로 산 사람은 복을 받게 하고 천국에 살게 해줄 거고 성령 뜻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아서 유황볼에 던져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상천국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지상지옥도 구현돼요.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는데 있었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천국이 생긴 만큼 눈에 보이는 지옥이 생겨서요. 벌 받으면 바로 유황볼에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성령 뜻대로 살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살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요. 제림이라는 건 선악의 심판이 자명해지는 날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들이 벌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죠. 제 영계가서 어디 지옥불에 받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죄 짓는 사람이 또 죄 지어요. 그리고 기존에 죄 짓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뒤에 온 후배가 또 죄를 지어요.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서 선악의 결과물이 확연히 나오면요. 죄 짓겠습니까? 무조건 천국이다 하고 이쪽에 올인하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게 만들겠다는 게 심판자입니다. 왕의 역할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거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안 오실 거였으면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오시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지적한 사람인데 이 얘기는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당대가 될 수도 대체 그대들 하기에 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대들 하기에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 뒤에 전 인류가 각성해버리면요. 와야죠. 볼 수 있어요. 각성 안 하면요. 못 오는 거죠. 난 수확하러 오는 건데 수확물이 하나도 없으면 못 오죠. 지금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한테 달렸는데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제자들을 엄청 긴장시킵니다. 우리 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 보면 조건을 걸어요. 만국에 이 복음이 다 전해질 때 그때 올 거다. 그러니까 말이 벌써 못 쓴대잖아요. 너 당대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도된 뒤에 올 거야. 그럼 이 얘기 둘 다 들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전도해야죠. 땅 끝까지 다 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열심히 이 지구 전체를 바꾸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어느 때 올지 모른다. 단 만국에 복음의 씨앗이 퍼진 뒤에 오신다. 라고 하셨다는 다른 구절에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추수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에 따라 빠를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상인들이 돈 욕심 내다가 전 지구촌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천국 갈 욕심 때문에 전 지구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화랑 되게 비슷해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어떤 악도 활용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게 하나가 이런 말의 미끼가 돼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히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는 그런 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욕심도 활용하니까 그래서 땅끝까지요. 복음의 채널이 다 뚫렸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 그 채널로 진짜 배기 복음을 아마 전해시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제가 볼 때 진짜 배기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욕심이건 양심이건 간에 물불 안 가리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서 전 세계를 뚫어놨어요. 교유를 다 해놓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잘 퍼지겠죠. 이미 채널은 다 뚫려있습니다. 인터넷은 다 깔려있으면 이제 컨텐츠만 뿌리면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인프라만 현재 구축된 상태지 수확물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예수님이 그건 제림에서 하실 부분일 거고 예수님 계획이 있으실 거고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볼 때는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수확물이 너무 안 나왔다. 우리부터라도 나서서 빨리 이런 걸 뿌리자 하는 거고요. 이걸 뿌려서 수확물이 빨리 나올수록 뭔가 지상천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더 쉽게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서 움직이시지 않을까. 지구에서 예수님 아직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모른다고 했지만 다들 이 복음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 버리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조짐이 일어나는 게 더 옳은 거지 막연히 기다리면 수확물도 없는데 막연히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수확물을 많이 우리가 결실을 거두어 가면서 기다려야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때가 지금 다른 건 많이 됐어요. 세 개가 하나 단일 문화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려면요. 세 개가 단일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단일 문화가 됐고 엄청나게 정보가 빠르게 오고 가죠. 여러 가지로 재난, 세계적 재난 많습니다. 그건 숱하게 오고 있어요. 그런 건 이미 다 돼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수확물이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서 인류는 지금 제가 딱 남은 답은 하나다. 벼락치기다. 벼락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로 도와드리고 싶은 건 벼락치기를 돕게든 성경을 빠른 시간에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놓쳤던 걸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원 가르침을 가지고 진짜 열매를 맺어 가면서 열매를 결실을 맺어 가면서 열매를 배양해 가면서 천국을 기다려야 여러분 스스로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엉터리 믿음은 한방에 날아가요. 주여주여 하면서 욕심만 빌던 믿음은 한방에 날아가는데 성령 안에 확고해진 믿음은 저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맞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거고 자기가 확실히 알아낸 거기 때문에 하느님하고 소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맺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빌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